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9호 태풍 바리자트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입니다. 10월 6일 이번주 일요일 오전 7시경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 10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출현하였습니다. 하루 뒤인 다음주 월요일 10월 7일 저녁 10시에 중심기압 98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방향으로 북동진하는 모습입니다. 10월 9일 다음주 수요일 오전 8시경 저기압은 중심기압 974헥토파스칼의 19호 태풍 바리자트로 발달하여 일본으로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10월 11일 다음주 금요일 오전 8시경 19호 태풍 바리자트는 중심기압 958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일본 도쿄 먼바다를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저녁 11시 무렵 19호 태풍 바리자트는 태평양 먼바다로 사라져가는 모습인데요.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다음주 금요일 10월 11일 오전에 도쿄먼 해상에서 태풍이 서진할지 아니면 동진하여 태평양 먼바다로 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주 금요일 무렵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의 기상상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풍이 이때 서진하면 한국이나 중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해양대기청 GFS의 19호 태풍 바리자트에 대한 예측입니다. 10월 6일 일요일 오후 3시경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 1,006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출현한 모습입니다. 저기압은 계속 북동진하여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 도달한 모습이 보이며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3시경에는 중심기압 968헥토파스칼의 강력한 19호 태풍 바리자트로 발달한 모습입니다. 미국해양대기청 역시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마찬가지로 다음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19호 태풍 바리자트의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 기상상황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진하느냐 동진하느냐에 따라서 태풍이 한국과 중국으로 올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미국해양대기청의 예측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향하던 태풍은 동편향하여 태평양 먼바다로 사라지겠는데요. 일본 역시도 저 강력한 태풍이 만약에 태평양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지만 그대로 도쿄로 북상한다면 가을 태풍으로 인한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 3일 목요일 현재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인데요. 계속하여 19호 태풍 바리자트의 이동 방향을 모니터링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